십자가를 박히시고 고향을 흘리시고 사랑에 지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저희가 복성하며 우리 이 시간 우리 지혜를 위해 죽으신 줄 같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혜 주신 줄 우리 지혜 주신 줄 우리 지혜 주신 줄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 막아줄게 내 영상대로 영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지혜 주신 줄 우리 지혜 주신 줄 십자가 그 사랑 다 사랑 날 막아줄게 내 영상대로 감사드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줄 우리 나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내 감사드리라 십자가 내 능력 나 우리 MR 무치 우리 anytime requiem stars 나 임버 ros 주의 영장도 아름이니와 십자가 우릴 새롭게 가리 우리 집을 짓듯이 십자가 내 사랑하네 사랑받아주네요 상대로 사랑받아주네요 진짜로 우릴 새롭게 하니 그녀는 사람 찬양하리라 그녀는 사람 찬양하리라 진짜로 우릴 새롭게 하니 그녀는 사람 찬양하리라 그녀는 사람 찬양하리라 진짜로 우릴 새롭게 하니 진짜로 우릴 새롭게 하니 그녀는 사람 찬양하리라 그녀는 사람 찬양하리라 그녀는 사람 찬양하리라 인생을 함께 하셔서 이 싸움이 고수님의 부모님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굉장히 인원하셔서 바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닮으신 주의 그 사람 감사해 난 자녀 삼으신 주님 그 가슴 감사해 난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는 영원토록 그 사람 감사해 그 죄로 함께 십자가 오늘 하루 변선해 끝까지 날 보는 창고 기다리시는 그 사람 예수 너의 성범지심 난 소비에 세우시며 내 영혼을 다시 주의 그 사람 난 상담이 되어주니 그 사람 감사해 난 이 십자가 닮으신 주의 그 사람 감사해 난 자녀 삼으신 주님 그 가슴 감사해 난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는 영원토록 널 못 모으신 주님 널 못 모으신 주님 넌 보니 그 나랑의 모든 사랑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널 이 진짜로 받으신 주님 그 사랑 감사해 하나 삼으신 주님 그 나중 감사해 널 이 진짜로 받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는 영원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널 이 진짜로 받으신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널 이 진짜로 받으신 주님 내 진짜로 받으신 주님 내 진짜로 받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는 영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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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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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위로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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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자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자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료 변화롭든 간섭이며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죽으신대 너 주누에서 구원이시니 우리어준 영광이며 주님만이 모든 자리에서만 다시 죽으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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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시고 다시 자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모든 자리에서만 다시 죽으신대 주님만이 모든 자리에서만 다시 죽으신대 주님만이 모든 자리에서만 다시 죽으신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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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문제 깨끗게 하셨네 소춘 다리가 그리어진 어린 양 모두 저라도 모두 외치겠다 소춘 다리가 그리어진 어린 양 나의 문제 깨끗게 하셨네 소춘 다리가 그리어진 어린 양 나의 문제 깨끗게 하셨네 소춘 다리가 그리어진 어린 양 소춘 다리가 그리어진 어린 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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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대적의 은혜에 감탄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입니다. 새벽 5시 3층 대성전에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은센토인 만큼 모두 나오셔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학 청년외교구 전체 양육 프로젝트 DDT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초급반 3기, 중급반 2기, 고급반 1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3월 15일부터 10주간 진행될 예정이니 훈련을 원하시는 청년들은 각 교육장님들께 오늘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티르기의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구원금이 화면에 서 있는 금액과 같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급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급은 교단을 통해 잘 전활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노방전도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3월 전도 모임은 3월 11일 오후 1시 30분에 501호에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모임 후 구혈동 무배호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비해 참석한 청년들 중 대학 청년 내륙 구협에 소속하여 원하시는 주제들은 새가족 팀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대에 나를 무엇을 보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성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장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장에는 일곱 광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강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위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 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르되 내게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르되 여호와께서 수룩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구를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바라사네 수룩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음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다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우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달인줄이 수룩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여라 내가 그에게 물어받으되 등대 좌우의 두 강남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받으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강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르대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르대에 인해 기름 발기운 자 두리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기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리아스 4장 1절 94절 말씀을 본군으로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많이 들었던 말이죠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다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꽤 많이 기도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잘하는 그 말씀이 4장 6절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환상입니다 제가 우리 대학 천년에 와서도 환상을 설교했었는데 1월 중순서부터 계속 환상 여기 있는 이스라엘서의 환상을 8개 환상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환상이에요 앞에 있는 4개 환상을 쭉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늘 좀 죄송스럽습니다 여기다가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렇지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압니다 예습을 받았을 리가 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얘기를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환상이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수로 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좀 낯설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기도 했죠 바벨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바벨로니아 바벨타 들어보셨을 거고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제 또래나 아니면 조금 높으신 분들은 바벨이라고 생각나는 거 바벨이 있습니다 음 웃으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셔도 다 즐거우신 분들이신가 보네요 한국만한 줄 알고 옛날에 어르신 때 읽었었는데 일본 만나더라고요 바벨이세 이런거 보고 바벨 이렇게 낯설지 않지만 수로 바벨은 좀 낯설 겁니다 사실 수로 바벨이 이름이요 예수님 좁고 마태복음 1자가 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여고냐는 스라비엘을 낳고 스라비엘은 수로 바벨이 낳고 그러면서 어 수로 바벨은 왕족입니다 유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왕가의 마지막 비위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끌려가 가지고 낳은 사람 하지만 수로 바벨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유다 다윗의 혈통에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모험과 모욕을 당했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바벨을 기원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수로 바벨입니다 바벨로니 태생이에요 수로 바벨 수로 바벨은 바벨로니 그 다음에 펼시아로 펼시아제국으로 합쳐지고 격변계에요 수로 바벨은 이렇게나 열심히 살아서 인정을 받는다 아마도 펼시아 그곳에서 꽤나 고위직이 올라갔고요 고위직이 올라간 그 배경이 좋죠 다윗을 통 왕가의 사람이고 펼시아의 고위직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 돌려보낼 때 누가 이 수로 바벨을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수로 바벨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총독으로 온 사람입니다 펼시아 전체 제국에서 한 동네 시골 동네 하나가 되구요 그 시골 동네를 다스리도록 보낸 총독은 다행히도 내지는 얇게도 예 그 다음에 수로 바벨이 그렇게 그 일을 하나 수로 바벨이 사람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42,360년 왔어요 다 셉니다 42,360년들이 왔어요 여기 온 사람들은요 갈 데가 없어서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 그러니 그런 느낌이죠 또 나는 내 죽을 사랑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예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길이 열리니까 날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길이 열렸을 때 42,600을 예루살렘을 당해서 달려온 사람이요 예루살렘이 뭐 좋은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황물이 됐으니 말뚝박으로 다 냈다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살려온 사람들 아니고 예루살렘이 황금이나 엘도라도 라고 온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얼마 황폐해져는 이 사람들이 압니다 불가 70년 전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다윗의 성 시온 솔로몬 그런 영화 그다가 한 개가 안 남았어요 몽땅 다 부서지고요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황폐해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워던 하나님의 성전도 몽땅 다 부서지고요 몽땅 다 부서지고요 몽땅 다 부서지고요 돌 하나 남자라서 몽땅 다 부서지고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바벨로리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조상 내지는 어떤 사람들을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거의 70년이 지나서 수록 바벨의 인도에 따라서 이곳으로 온 겁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서 자기들이 해야 될 길이 뭔지 압니다 성전을 다시 지을까요 다위랑의 영광 그 영광이 나타나겠죠 주께서 주신 약속 예레미야와 그리고 이사를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마음을 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세의 가지 이세의 꼬리에서 뭔가 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이제 또 열매 꽃들이 피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다시 세우실 거고 기록도 메시아에 가려다 주실 거고 다시 또 대체 생활을 세워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세상을 다스릴까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을 잡고 났습니다 눈에 모이는 것 없어도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왔고요 주의 영광 여전히 여왕에서 세상을 다스리신 여전히 왕에서 내 주님이시라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증가하면서 이 사람이 첫번째 안 되는 성결을 지는 성결을 질고 주께서 영광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주의 주의 신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 주의 놀라우신 다스리심을 이따는 증거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무려 4만 2천 360명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 그 꿈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들 그리고 나서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20년이 20년 전에 왔을 때 뭔가 시작을 했습니다 수박을 총독 이 책임을 맡아서 데리고 왔죠 그리고 여기서 성결을 지는 일에 자기가 뭔가 해 뭘 받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동안 머뭇거리며 성결을 짓지 못합니다 스가리아에게 주시는 환상 1장 7조에서부터 주여진 여덟개의 환상은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이제 뭔가 성결을 지어야 되는데 야난말이었죠 스가리아 앞에 있는 학교에서입니다 학교 선지자가 막 야난을 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거죠 너네들 뭐하는거냐 지난번에 너희 행위를 돌아봐라 너희 행위를 돌이켜봐라 너희는 완벽한 집 잘 지은 완성된 집에서 살면서 왜 하는 성결은 짓지 않냐고 책만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 다시하고 신기일전해요 성인을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이 쉽지 않아요 반응에 스가리를 통해서 쭉 환상을 보이시며 성결을 지으려는 어쩌면 이 뜨거운 마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푸시고요 그리고 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가르치시는 환상이 스가리아의 환상입니다 어디고 우리가 상관없는것 같아요 2,500년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니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은요 어쩌면 제 생각에는 2023년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이 환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성전이 무너진 것 성전이 무너진 것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포기하셨다는 것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막아버리신 거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백성들이 끌려갈 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욕당하는가 세상에 모든 이들여 여와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여완은 그 소리만 빵빵치지만 결국은 바벨로에게 무너진 것 자기 백성들을 구하지 못하는 것 자기 백성들 그 아이들이 그 밤에 폐렉이 쳐질 때 여완은 뭘 했냐는거죠 여완의 이름으로 수치당하는 그 일에 같이 여완의 성전을 주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주의 일들이 다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2023년 꼭 코로나때만 코로나가 멈춰서 주의 일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는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해야 하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꼭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던져서 짓밟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고 주의 이름 아무런 것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도 내립니다 2023년 오늘 우리들이 성전을 지어야 그 마음은요 어쩌면 굉장히 뜨거운 의문의 사람들이 가는거구나 출발을 우리가 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영화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그가 우리 임하게 하겠다는 사만의 전 360년 다부진 마음들 그 마음들이 다른 곳에 있는게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여기 모르는 저건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주의 다시 한번 주의 정말로 영광을 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에 풍성하신 신고하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뜨거운 마음들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이 다부진 마음의 사람들 하지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죠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잘 이루지 못하고 머뭇거렸는지 오늘 이 다섯 번째 환상은 우리가 오늘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소멸을 지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앞에 내 행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더러워 우리가 더러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의 제사장으로 세상이 질을 그리지 못해서 더러운 모습 어쩝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네 번째 환상 우리가 이거 보면 바로 전화상 더러운 모습을 입고 여우수아가 주님 앞에서요 참고하는 자 대적한 데 온갖 이야기를 하겠죠 제 옷이 더럽다고 저런 사람이 무슨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냐고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여우수아 더럽대 붕대 그슬린나면 하지만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나면 여우수아는 더럽지만 내가 불에서 꺼냈다 그리고 작정을 하시죠 내가 이 그슬린 사실은 성전을 어떤 것도 지울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이 그슬린 나무 내가 이 나무로 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더러운 법기가 그리고 아름다운 눈이 피시고 정말 관을 씌우시면 다시 한번 제사장의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하자 다시 택하심으로 그 일을 하세요 이 놀라운 문에는 예표일 뿐입니다 뭐라 그래요 하루에 모든 죄를 다 재하시고 바로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을 포도당과 무화과당과 아래에 앉아서 서로를 초대하는 아주 풍성하고 샤룸이 넘치는 세상이 죄를 재하시는 바로 그 날에 내가 평가로 받고 샤룸이 풍성하고 주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주죠 성전을 지는 사람들은 이 환상들을 봐야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몸은 죄를 단번에 재하시고 바로 그 날 우리의 참된 시간과 풍성함을 주시는 환상 그것 붙잡아야 그 환상 붙잡아야 내 죄 내 몸나 그것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과 더욱 감기란 그의 우리가 달려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참사하는 자가 그렇겠죠 좀 더 배적할 때 대제생활 여우수아를 보셔서 더러운 모습입니다 저 불에 불에 슬픈 나무가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불에 슬픈 나무 불에 슬픈 나무 내가 치겠다 뭐 저렇게 저렇게 악한 무슨 내가 그 모든 죄를 취하고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거울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내 어떻게 우리 세상에 참고 저 교회를 봐라 교회를 교회보면 맨 이상한 인간이 많고 교회보면 교회보면 맨 목욕심으로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엉망이 나타나겠냐고 그 얘기를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 대답해요 불에서 꺼낼 수 있는다고 맞아요 하지만 내가 그 죄를 취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풍성함을 주어서 그의 감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셔야 해요 우리의 죄악의 농담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거 부정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부정 안하고 긍정하게 절박하게 됩니다 하나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그것을 부정하지 죄를 맞아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 변명하지 않아요 나는 내 잘못과 내 부족함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은 하지만 분명했죠 집에서 날씨 45 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어요 나는 나는 거룩한 일 나는 내가 용서받쳐 죄인이지만 나는 나는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격려합니다 나는 선한 것들을 바래서 나는 걸어갑니다 니 잘난다 아니면 나 잘난다 내가 너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너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안받은 사람 나는 감각하면 나는 죄사암받은 겸손하며 내가 둘의 나의 아름다운 나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개인의 삶도 맞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하는 남을 정합니까 나같이 넘나 어떻게 거룩함을 정합니까 내가 보이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거룩한 사랑을 사셨으면 믿으면서 나는 거룩한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데 내가 정말로 주의 품을 주셨으면 믿으면서 나는 아낌없이 내 것을 내어주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해요 그리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못나고 후진하다는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람이 필요없어요 우리는 불에서 거슬린 나뭇 변명하자나 그 대신 사시는 마음을 믿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거룩한 그기를 나는 거룩한 내게 거룩한 받으셨으니 내가 하나의 사람 예수 따라가는 삶으로써 못나고 부족해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갈겁니다 해당 나를 변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했는지 마시고 더블로 그 이야기 여러분 변명하려고 우리는 몸 아니 필요없어요 예 우리 죄인망 하지만 추가 나는 걸어갑니다 나는 거룩하게 의를 따라서 나는 걸어갑니다 성제는 그렇게 치워져가요 자 그런데 그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수룩밥에 성제를 치여야되는 사람 이 사람이 난처한 상황에 처합니다 다섯 번째 환상을 이렇게 있네요 오늘 환상을 재밌습니다 4장 1절 보셔요 4개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는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오인 같더라 환상을 보고 있는데 스가리아가 이 단골 번째 환상을 볼 때까지 자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깨워요 밤에 환상이 임해서 밤에 보기는 아니라 자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깨운갑니다 자기도 아는데 깨운데 스가리아가 또 뭐라고요 내가 잠에서 깨고 정신이 번쩍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말씀보다 정신 바짝 참고 들으셔야 돼요 아주 당진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것 놓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왜냐 오늘의 환상은 스가리아가 자꾸 잡고 부인하고 싶은 환상 환상을 보는데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 몰라 몰라 그냥 민하게 지나가고 싶은 환상입니다 어 스가리아에게 스가리아가 물어봐요 모든 4절입니다 4개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봤는데 4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환상의 논지를 스가리아가 물어봐요 놀랍니다 놀라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는데 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 이거 보면 뭐가 알텐데 이거 모른다고 스가리아가 또 내가 대답하도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느냐 지친이 되는 자신은 알아요 근데 알지 못한답니다 외면하고 싶은거 왜 그런지 이제 말씀을 보면 압니다 스가리아가 펼쳐진 상상은요 2절부터 있는데 설명을 하면 이런겁니다 등대 하나 순둥으로 만든 등대에요 등자를 놓는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미녀의 약속에서 나오는 모음이 좀 기축시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등을 놓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대답하여 양쪽을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 중간에 하나 기름을 놓는 등장이 하나 이고요 여기 팔 세 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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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공개의 등장에 놓여있는 등대는 순둥으로 만들었어요 스가리아가 무엇을 봤어요 보면서 짐짓 모른척 하죠 이게 뭐냐고 스가리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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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 예루살에 있는 사망하여 몽땅으로 다 압니다 이게 뭔지 최후 25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느라 그중에 성막안에 놓는 여러가지 기부가 있는데요 이건 놓칠 수 없는 기부요 순둥으로 만드는 똑같이 7개 중간에 하나 그 위에 하나 하나씩 하나씩 일곱개 뭐 모델병에 줄 때 훨씬 더 GTL이 살아있어요 그 등장하나 하나하나 살구꽃처럼 살구꽃 마침 살구꽃처럼 서있습니다 이걸 놓은다고 스가리아가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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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리아가 오는 환산은요 그 7개의 등장에 있는데 옆에 감남남과 두개가 서있어요 감남남과 두개가 서있구요 그 감남남 뒤에 12절 14절에 함께 나와요 감남남 중에서요 두개의 가지가 나오면 다른거 말고 두개의 가지에서요 금으로만 관이에요 이렇게 관이 하나 관이 두개의 관이겠죠 관이 이렇게 그 관으로 금기름이 불러요 금기름이 불러서 7개의 등장에서 한가운데 주말같이 넓은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7개의 관이 여기 있는 다른 등장으로 축축 연결돼요 어플이 보이죠 이건 뭐겠습니까 감남남에서 두가지 거기서 기름이 나와서 위에서 채워요 그리고 이 앞에 여섯개 관으로 연결해서 채워줍니다 그게 스가래가 스가래를 모른다고 압니다 왜 알아요 여기 이 등장 성막에 있는 이 숲 등장 뭘로 채우는 기름이 무슨 등으로 물을 받는거 아니구요 거기다가 몰래 강남 유라 써있는 올리브 올리브 기름으로 보기 채웁니다 외비 24장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죠 너 더 그 그 등장 다른 기름으로 절대 절대 반드시 감남료를 채워 그 강남 중에서 아주 숙련한 강남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이런식 이러면 참기를 만들대로 기름을 만드는 방법이 두가지죠 제가 열을 커서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에 참기를 이렇게 돌리죠 그래서 기름을 뽑아요 가요 어떻게 차가운 방식입니다 압착해요 그걸 가라색을 눌러요 기름기를 뽑아낸거죠 외비 24장에 방식으로 너 감남류 숙렬한 그것을 찌어서 만드는 감남료로 스윙만 이스라엘 그러니 그리기 환상을 보면요 시간은 뭔 얘기인지 압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았던 이야기가 아주 노골 쪽으로 그려져요 원래는 성막에 그 초대 그쵸 중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감남들을 떠서 이제는 갔다가 떠서갔다는 능력이 아닐까요 아예 아예 빨대를 꽂은거예요 그래서 감남나무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예 길을 올리고 어디에 오늘이게 무섭이야 성전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비춰질 겁니다 하지만 이정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거죠 거기에 그 빛이 그리고 그 영광이 들어가면 감남나무 빠지고 찢어져서 그 기름을 짜 그 기름을 이스라엘 사망의 이스라엘 이 사람들 여기 예루살렘으로 달려올 때 호강하려 그런 사람들 호강하려 그런 사람들은 성별을 지키기 해서 온 사람 뜨거워 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만만치 않죠 이 아버지 보고 산다는게 어쩌면 우리가 감당한 우리를 가을 진짜로 말 우리의 삶을 짜내서 벽에다 치고 야 쥐의 영광이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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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이루다 사실은 옛날 가가서 감날나 기록한 그런데 그것을 넣을 쪽으로 그 앞에 시간에 보니 피아리 전문에 지난번에 지난번에 너무 좋았을 때 변했어요 지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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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이번에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년에 불을 말할텐데요 또 감당하고 다른 길으로 한대서 기름을 내리시면 되겠죠 아니면 다른 길을 포함하고 되시겠죠 하지만 예전 방식 그대에다가 아주 녹을 쪽 감당 바로 짜낸 감당합니다 그냥 등장 이 가지가 살아남 이 등대는 빛을 바라지 못하네요 제가 를 이해가 뭡니까 그러니 모르는 척 이게 뭡니까 너희가 뭐냐 나 모릅니다 외면하고 싶은거죠 왜 여기는 수박에 총독이 그 일을 20년 동안 감당 못한거라 함께했던 그 42,360년이 일을 감당 못하고 알아 환상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시면 지지 두배는 쓰가래 사자는 너희 너희 뭐냐 따지지 않아요 이건 모지 모지라고 설명하기가 바로 들어갑니다 수룩밥을 얘기합니다 수룩밥에 책임 맡아서 감당해야 됩니다 수룩밥을 미워하시니 아뇨 수룩밥에 사랑하시오 수룩밥에 자기 같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오. 그 황금, 그 순금 등에 불이 밝히기를 원하시는 거에요. 그런 수룩바벨에서 말씀하십니다. 수룩바벨을 왜 일을 못해요. 다음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 가지에요. 첫 번째, 다음의 문제들은 우리 몸의 문제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문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수룩바벨.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10절입니다. 자문이 되느라고 멸시하느냐가 누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룩바벨. 수룩바벨의 일이 자문이 되느라고 멸시하느냐가 누군요. 다른 말로는 이뤄어요. 수룩바벨에 니가 하는데 시시하다고 말하는 거 누군요. 수룩바벨에 니 삶이 변별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 누군요. 지금 나오라. 나와. 왜 수룩바벨을 왜 수룩바벨을 그 얘기를 듣고 지금 팔진하고 맥 빠지고 동기상실하고 열정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시시하느냐. 학교에서 2장 선제를 보면요. 우리가 안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이미 보았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수룩바벨이 짓는 그 성전은 정말로 보잘것 없습니다. 2장 3절이 듣게 되죠. 이제 이것이 거기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거기가 없지 않았냐. 보잘것 없죠.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20분 등대가 10개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일할 때는 모세에게 하나는 하나만 만들어도 된다. 그런데 솔로몬은 약간 오버하는 스타일이죠. 그 순금등대를 좌우고 10개를 만들어서 낫습니다. 왜 금이 많습니까. 금이 많습니까. 금이 많습니다. 화려없상하게 만들었던 솔로몬이요. 그런데 여기 수룩바벨을 만들어서 글쎄. 모세가 만들었던 그 살구꽃 모양의 그 등대를 만들 수 있을까 싶습니다. 모세때도 부산을 올려가지고 대단한 성령의 기록을 받은 장인들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이 금과는 결국에서 갖고 온 것들을 다 하나가 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이제 수룩바벨을 만드는 이 금 등대에는 살구꽃도 커녕. 어쩌면 저만 주말을 받듯 그냥 문자로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사람들 이런거죠. 이거 보잘것 없지 않냐. 수룩바벨에게 드려지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도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물어보는거에요. 주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증거한다고 웃긴다는거죠. 너희들 하느님이 너무 시시하다는거에요. 우리가 하느님은 오늘이 무슨일이랍니다. 여기서 얘기해요. 우리가 애매한 이것이 이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상징이 깊이거리는거죠. 여기 무슨 대단한 불타는 트롯데 뭐 그런 밴드가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이 일에 사람들이 뭐가 관심이나 있습니까? 시시하죠. 그래도 여기 얘기는 그나마 나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밤에 조합해 모르는 시간을, 그 시간을 얼마나 시시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시야,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그들이 나타나게 해주고, 거기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밤에 기도하는거에요. 그게 무슨 날아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시시합니까? 거기 하나의 그물이 나타내려면, 뭐라도 분대가 되고, 아니면 대안한 의료진이 여기고 가서 뭘 하고, 거기다 십자가 붙여놔야, 그래야 취업을 나타낼거 같은데, 우리가 하느님은 밤에도 불을 흐르면서, 취업을 살고 있었어요. 시시한거, 작은 일들에 나야. 그것이 수동띵, 너무 작지 않냐. 별거가 아니잖아. 작은 일들에 나야. 너희 삶이 보잘것 없다는거에요. 보잘것 없는 사람 아니냐. 니 삶으로 무슨 영광이 나타나는 이야기죠. 나이 많아. 그래서 이제부터 던구제는 못 버려. 근데 내가 무슨 쥐의 영광이야. 여기 모임 우리가, 여기 무슨 대단하고 계시나요? 대단하고 계시나요? 무슨 노벨산이 근처에 가시고 계세요? 아니면 무슨 대학에서 완전히 뭐랄까? 어마어마하고 계셔. 여기 그런 사람들은 500명 정도였으면, 아마 세상에 주목할 겁니다. 아니면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별불들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팔로워를 한 100만쯤 되시는 거 계세요? 손이 움직임지. 우리의 별불들 없는 사람, 어쩌면 시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많아갑니다. 내가 무슨 쥐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 예배를 일으키는 것 같고. 네네들이 하는 그 작은 위로가 한 것 같고. 여러분에게 마음 다 부지게 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요. 여기 있는 이 수록바벨처럼 내가 쥐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빠지게 됩니다. 대답이 되느냐?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작은 일의 날력을 성적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리무줄이 수록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누가 주가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손에 다른 줄이 있는 것 그거 보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내서 가느냐? 내 손에 다른 줄이 있다는 거죠. 뭔가를 측량하고 짓기 시작하는 것 내가 뽑아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암을 다 뽑아내서 가느냐? 내 삶의 의자에서 뭐라고 허물기 시작하고 새로 짓기 시작하는 바로 그 마음대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집에서 말 기뻐하십니까? 내가 심어 놓고 세워놓은 것들이 무슨 거대한 건물들 아니어도 내가 뭐 10cm짜리를 내가 짓더라 내 손에 다진 줄이 빌려줘서 내가 주의 말씀드린 주의 영광을 내가 움직이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주의 손에 들여 놓은 것 볼리도 다섯개 그리고 고기투 말입니다. 하지만 주의 손에 들여졌을 때 그 일에 하는 것 그거 주께서 축사하시고 주께서 떼어 나누시며 추가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십니까? 거기 그 볼리도 가고 영을 보기 두 말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 다른 줄을 들고 다른 줄을 들고 내 삶에 뽑아내가 세울 것 세우며 주의 영광의 천이 지어져 길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다잡으셔요 단난하게 마음 잡으셔요 여러분 당진 마음 맞으셔요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시시하다고 별론이 없다고 말하는 그 일은 그 일을 때문에 마음 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줄을 들고 그거 주의 기뻐하십니까? 다른 줄을 들고 있을 때 그런 손들어 드리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기뻐하십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거기 14년 3장 14년에 시원해 달더라 너희들 예루사를 해달라 기뻐요 이제 시원해 달과 이스라엘이 문제 할겁니다 황폐하는 사람 여와의 영광을 찬송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라 왜? 슬퍼하니까 너무 많다 사람들의 의미가 별거 아니라고 맨들 기술입니다 그러다니 시원해 달더라 기뻐해라 이스라엘이 기뻐하라 여와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함께 하시니 너도 중요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말아라 너희들 손 늘어들리지 말아라 너희들 손 늘어들리지 말아라 그가 너희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 너를 날 즐거이 품여 기뻐하시니 여기 시원해 달 손 늘어들리지 말아라 기쁨으로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면 기뻐하는 것 그거 붙잡고 하나하나 노래하며 하나님 영광에 찬송이 되기 다른 줄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할 때 넘어가지 마세요 마음 단단히 다부짐 마음 아니 다른 줄 들고 있는 수박을 주방 기뻐하십니다 여기를 기억하시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세요 주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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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수룩바벨이 왜 또 어려워요 훨씬 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큰 산이 수룩바벨 앞에 있기 때문에 큰 산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낙각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한 해 앞에 있습니다 큰 산이 왜 생겼어요 남들이 만드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만드는 걸 수도 있고 누구도 만들었지 않지만 그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망치고 생기죠 우리는 여기 지금 자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어떤 거 화살이 터져서 생긴 거 어떤 거도 없고 용기도 생겨 지각이 같이 부딪히면서 팔이 부딪히면서 살이 수사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큰 산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쥐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쥐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 그 일을 멈추게 됩니다 주눅들어 그러니 우미롭하게 핑계되게 됩니다 오늘 주께서 얘기하셔 큰 산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묻는 거죠 큰 산아 넌 뭐냐 큰 산 넌 뭐냐 너 뭐냐 넌 뭐냐 수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됩니다 큰 산 만날 때 여러분들 마음 닿아지게 낫죠 금산 만날 때 이게 하나의 뜻인가 보다 그만하라 아니면 큰 산 만날 때 내 여기까지가 단과 보다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 다 어떻게 낫죠 그리고 뭐라고 큰 산 큰 산을 하면서 여가 사시는 말씀 너 수룩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 넌 분명히 기억하시죠 큰 산은 평지가 될 거예요 내가 죄 영광을 걸어가는 길에 나는 가고 큰 산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서울리는 맥 빠진 이야기들과 사람들이 우리를 구역하는 이야기 말 주께서 그 산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주십시오 큰 산아 넌 뭐냐 수룩바벨 앞에서 나는 평지가 됩니다 열일 주의 영광을 내 삶에 다른 길을 지고 가는데 무엇이라도 여러분들을 가도하는 큰 산이 있을 때 주의에서 기억하시죠 큰 산 너는 수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다루지게 가시자요 큰 산은 평지가 됩니다 하나 말씀해 주기 위해서 각각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작은 산은 다른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산들입니다 야 그 산들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죠 여러분들 그것도 주께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친구가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요 갑자기 집으로 달려가야 돼요 아무래도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너무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꺼내서 카카오팅시 부르시고 여러분이 이 카레가 많아서 쌓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니면 혹시라도 교회 주차에 여러분 차에서는 태워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 다 하는 큰 산 평지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거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지만 정말로 큰 산에 만났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큰 산은 평지가 되겠다 주의해서 기억하십시오 이건 수록박을 행으로 되고 많죠 힘으로 되고 오직 날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주께서 큰 산에 평지가 되게 하시는 건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우와 신으로 구인하십시오 산이 생기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겁니다 하지만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주의 능력도 우리의 상상에 뼈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능력에 그냥 내리치셔서 가루가 되게 하실 수도 있구요 안의 반짝들어서 바다에 움직이게 하실 수도 있구요 안의 땅이 일러서 산을 다 삼성 그것도 아니면 우리에게 힘을 줘서요 그 큰 산을 나라 어쩌면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그 산을 여행을 양치 먹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실 수도 있어요 손님의 능력에 여러분들 방식을 제한하지 마세요 손님에게 주실 겁니다 때로는 역사하셔야 때로는 소망을 주셔 때로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셔서 어떤 산들을 평지처럼 우리로 거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나의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너머입니다 수룩바벨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지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을 주셔서 성경에서 놀랍 기억하십시오 내 상사를 뛰어넣어 나에게 태우실 거야 그를 구하시고 구하소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 왜 못합니까 먼 길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을까 수룩바벨은 늘 옆에 하나님의 기쁨을 붙잡고 그리고 늘 주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만만치 않죠 하지만 분명히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 먼 길을 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룩바벨의 손이 구절입니다 이전의 지뢰를 놓았었는데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시작한 일 마칠겁니다 왜 수룩바벨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 나서 아니요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보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큰사람이 무엇이냐 내가 수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 이를 맞춰서 이를 맞춰서 어른들 그때 수룩바벨 만세가 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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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우리는 변화가 없는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는다. 세상의 기쁨가 내 기쁨 붙잡는가 아니에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 그것 붙잡는다. 내 능력 이따가 더 없고 또 이따가 더 없고 사람들 이따가 더욱 이지만 없고 또 없다가 있기도 하는 세상의 능력 그 신 붙잡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신 놀라우신 주님 주님의 명인 성명의 능력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다 무지게 살아가세요.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붙잡는다. 주가 나를 기뻐하셔서 경험하게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주님의 그 능력 변함없습니다.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변함없으신 분이시오. 그는 붙잡고 예 이제 이 균형인, 어쩌면 그 등장의 불을 밝히는 그 일, 밤 만나면서 내 삶을 그 앞에 내어드리는 그 주역 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주역 짱을 밝아지는 그 발로니 내 삶에 밝은 이고요. 그리고 내 삶에 밝은 세상의 빛이 됩니다. 내가 능력 평강은 세상의 평강이 될 것입니다. 내가 능력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어려워 보이는 이 길에 두려움 없이 나오십시오. 오늘 환상을 보고 있는 건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뻐하시고 내 주님께서 주의가 오고 나를 채우시고 그 신실한 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공동파시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불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이 밝아지고 내 삶을 밝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세상이 밝아지는 환상입니다. 자 오늘 이 환상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환상은요. 오늘 우리가 다 부지게도 환상은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는 실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것은요. 환상보다도 더 환상적인 현실입니다. 환상보다 더 황타스틱 합니다. 여기는 환상에는 두 가지가 안 되죠. 두 가지가. 어째에는 기름을 밟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끝으로 기름을 밟은 사람은. 어째 왕 그리고 제사자들입니다. 여우수와 수룩밥에 이 사람들의 헌신이 불발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환상 말고 식은 헌신은요. 기름을 밟는 수룩밥에 여우수와가 아니라 기름을 부으시고요. 또 기름을 부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여기 그 두 가지처럼 금관을 우리에게 오시면 금기름 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기는 환상의 금기름은요. 금을 녹이는 게 많습니다. BHC에 대한 환경을 올리고 생각하시는데요. 너무 올리고 기름이 좋으니까 환경을 올리고 있죠. 금 같은 금빛에 올리고 기름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기름 보시고 또 기름을 부흥받은 메시야 그분이 내어낸 그 두 가지 그 금관에는 금기름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흘러보내주세요. 오늘에게 주신 것은 찍히신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흘리신 그 귀하신 보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갯새만에 가실 때 그 사례는 강남산입니다. 거기는 강남산이에요. 거기는 올린 나무 많고요. 올리고 짠 틀을 집천으로 깔려 두고 있습니다. 주교사 사게 살을 먹는 땅과 침이 되기셔서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살 찢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면 내어주신 것은 원약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도 환상 환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환상적인 일들이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이 우리의 이 잔으로 지금 들러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는다. 오늘 여기서 우리 잔흥들이 이렇게 나눠드린 거다. 그런 환상처럼 보시죠. 그 머리에 그 위에 있었던 그 기름이 그 관으로 다른 여섯 개 등장도 받으시 지금 하나하나 전해지는 것은 어디서 난데없이 난데없는 떡이 아닙니다. 여기 이게 난데없는 폭을 두고 아닙니다. 우리는 환상과 내 환상도 더 환상과 더 환상과 실제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마음 다부지게 잡으세요. 세상은 무엇이 지금 내는 데 마음이 힘들더라도 다부지게 붙잡죠. 우리의 삶을 기부하시고 우리의 능력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신실한가 그리고 또 세미눈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어쩌면 막았던 관을 여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 휘야가 찢으시면 관을 여시고 이제 지금 이 언약의 잔과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자. 우리의 잔을 채워둘 겁니다. 내 등장은 채워둘고요. 그리고 내 삶은 빛으로 가보죠. 내 삶에 붙잡아야 되는 그 기쁨과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그 성령이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주의의 신실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다. 주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너에게 물불듯이 주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 취했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인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 주어진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의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주의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오늘 찍으세요. 내 안에 신실하다가 믿음을 흥미렸던 사람들 오늘 이 놀라운 현실에 자리에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떡을 영접하셔야 그리고 이 원자가 자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놀라운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 다시 한 번 성질을 하시는 주의의 영광을 낸 그 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지급이 그 감난 남들처럼 살아가고 그 기쁨, 그 능력, 그 신실한 이 길을 함께 뜨겁게 걸어가는 저와 내 시기를 주의의 영광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환이 하나님의 감상보다 더 환상적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귀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대학 참여하는 주가 공고하신 그 놀라우신 기쁨과 그 성능의 능력과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충만히 가르쳐주시오. 주여 밝아지는 상 너 세상을 밝히는 복된 빛들이 되게 하시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여 감격성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여 믿음으로 가르치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는 모습을 지켜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맘에 법을 나게 사축사하시고 떼어가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만의 나를 기념하라 하시오. 식구의 두 마리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바란사대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세 번의 하니 이것을 통하여 마실 때마다 나는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네가 말하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자리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리로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상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그리고 찰떡을 가려다 주셨으면 우리가 누리며 찬하는 삶이 되기하실 줄이 있사하니 이 성찬에 참해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름으로 신과 기쁨 그 신실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자리를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비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로 오이 잔을 마시는 주 아멘 또 주가 우리 아멘에 관한 그 놀라운 은혜 그 신비한 선물로 충만하니 하느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님의 힘이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를 가실 적으며 성찬에 찬하실 때 여러분이 항상 이 꿈같은 선물을 여러분이 영종해 주시옵소서 저께서 기름 부는 말에 우리에게 금기름을 부어놓으시지 지금 있던 이 자녀를 먹고 마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기쁨 그리고 그 신실함을 부어주십니다. 풍성하게 부르시고 충만해지시기를 주의해 보러 청합니다. 하나님의 보람에 주님을 당하겠네 이는 남이 이하여 십자가 비해서 못 받기서 깨끗이 주님의 몸이 새기는 남이 이하여 영호를 받으사 주가 지니 내 신들님 주의 몸이 새기는 주가 아직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심이로 하시는 자의 새 신의 삶을 원하네 떠나져던 주님 속기 새서 다시 올 때 반가인을 능겼네 우리 그대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작은 마음과 은혜 널 잊었나 나아가세 우리 주에서 찡기신 주님의 삶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이 떡을 먹은 사람들 이 떡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 떡 말고 우리에게 다른 힘은 없습니다 이 떡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 말고 다른 길도 없습니다 이제 이 떡을 합당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주의 영광이 그리고 올라오신 주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고 높은 삶을 징구하는 복대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정도를 위해 살리신 호열 원약의 잔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죄를 취하신다고 하시고 그날은 샬로가 평범을 지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원약의 잔 우리 함께 마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약을 기도합니다 죄사하셨으니 죄사함 받는 자아 밖의 삶이 없어서 주께서 샬로가 평강으로 우리를 가들쳐주신 주여 평강의 사람들 두려움과 영이 없는 사람들 욕심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 정손하며 거룩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다고 주여 우리에게 기쁨, 능력을 그리고 신실하게 키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명합니다 더 새롭게 다짐하며 우리 주여 세 번 기부시오 통토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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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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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